안녕하세요 주스키티비의 남주현입니다 오늘은 포켓몬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리저 이거 무슨 포켓몬이죠? 자 일단 제가 없는 포켓몬을 잡아보도록 저 포켓몬 골수입니다 자 그걸 잡지 않고 포켓몬들 보시죠 이렇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이 이거죠 자 그러면 배틀은 마이브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이 아니잖아 네모 이렇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관계이거든요 상대는 과연 대전의 상대는 S.A.T.B.O. 님 뭐지? 무슨 일명? 자 미어크나이퍼 제가 제가 좋습니다 어 어 뭐지? 그러면 불이 간다 스페셜 어택이 오구나 안쎄 안쎄 뱅뱅 펀치 안 마파 아 교체로 살릴 수가 없네요 먹자 뱅 h 스페셜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막았구요 저저... 아아 뱅 뱅 뱅 뱅 효과가 굉장한데요 아무 막아라 먹겠습니다 왔겠습니다. 좀 위험할 것 같아. 런돈비이지. 런돈 펀치야? 아니! 런돈 펀치야? 아니! 아니 저걸 붙여줘야 돼. 번개? 워우! 여러분 진 것 같은데? 아니야. 번개! 뭐여? 왜? 왕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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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진짜 진짜 오랫동안... 제가... 껍떡기 잡습니다 그러면 포켓몬을 잡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도감에 없는 포켓몬 자말라 요걸 잡기 위해 하이폭으로 자 저거 안됐노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주스킴TV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안녕